그리게 그리게 얘들아 나 좀 도와줘 아 맞다 너희들이 도움이 필요하면 번개맨을 부르잖아 그러니까 나 좀 도와줘 응? 싫어요! 나잘난맨! 그동안 나잘난맨이 우리를 얼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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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괴롭혔는데 지금 우리한테 도와달라는 말이 나와요 내가 다 잘못했다 나를 좀 도와줘 아 이거 왜 이래요 알았어요 친구들 네 그럼 우리 다같이 번개맨을 불러요 하나 둘 셋 번개맨 그리고 번개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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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잘란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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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좀 도와줘 제발! 나잘란맨! 무슨 일이야? 루비가 없어졌어! 루비가... 나잘란맨! 뭔가 대단한 충격을 받은 것 같아. 자, 여기 앉아서 쉬면 3시 뒤에 깨어날 거야. 아, 짜증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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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아니, 루비! 인형이 도대체 뭐라고 저렇게 유나들 떤대요? 참나! 인형? 아, 루비! 네! 분명 그 루비는 나잘란맨에게 특별한 의미가 있는 그런 인형일 거야. 떼굴아! 너 혹시 루비에 대해서 뭐 아는 거 없어? 아, 몰라! 아! 그러고 보니까 루비는 어린 시절부터 세상에 단 하나밖에 없는 친구라고 그랬던 것 같네. 어린 시절? 그렇다면 나잘란맨의 어린 시절로 떠나봐야겠다. 친구들! 친구들! 모두 함께 나잘란맨의 어린 시절로 떠날 준비 됐어요! 네! 좋아요! 큰소리로 번개 파워를 외쳐요! 나잘란맨의 파도! 번개! 파도! 루비, 배고프지? 조금만 기다려. 숲에 가면 과일이 있을 거야. 야! 인형 갖고 다니는 거즈 여깄다! 알라꼴라리! 거즈래요! 거즈래요! 나 거즈 아니야! 나 거즈 아니야! 야! 엄마, 엄마가 없고, 침도 없고, 기를 쓰자면 그게 거즈지 뭐냐? 저 얼굴 좀 봐! 완전 이상하게 생겼지! 야! 근데 제가 갖고 있는 게 뭐냐? 야! 그거 이리 줘봐! 루비는 안 돼! 안 돼긴! 뭐가 안 돼! 빨리 내놔! 아니야! 싫어! 왜 쟤들끄리! 야! 야! 깡찌가! 소리쳐도 소용없어. 여긴 라잘라면에 과거 속이야. 저 아이들에겐 우리의 모습이 보이지 않아. 빠졌다! 야, 어디 가! 안 돼! 루비, 어서 돌려줘! 어서! 가발 안 둘까? 왜 쟤? 어? 엄마, 코, 코, 코 핀아! 너 엄마한테 일을 거야! 야! 야! 같이 가! 로비, 너 나한테 힘을 준 거 맞지? 그래서 내가 저 아이들 이긴 거지? 로비, 정말 고마워. 어린 시절의 나잘란맨에게는 로비가 유일한 친구였나봐. 근데 참 이상한게 있어. 아니 어렸을 때는 저렇게 못생겼는데 말이지. 지금은 어쩜 그렇게 생겼을까? 성형수술 했겠지 뭐! 그럼 범개맨, 범개맨. 그럼요 나잘란맨이 어떻게 변한 건지도 보여주세요. 시홍아. 나잘란맨이 깨어나려고 그러나봐. 아무래도 안되겠어. 빨리 돌아가야 돼. 친구들 모두 함께 범개발을 외쳐요. 불화기 마을로! 다시 돌아왔다. 다시 돌아왔다. 다시 돌아왔다. 살란맨, 정신이 좀 들어요? 얘들아, 얘들아. 나 있잖아, 숲속에서 인형 주었다. 이거 봐봐. 이따가 르비아! 누구야 르비아! 르비아! 그래서 내가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았구나. 누가 르비냐. 르비아! 르비아! 았! 르비아! 르비아! 고맙! 너희들! 오늘 운 좋은 줄 알아. 내가 루비 찾은 기념으로 오늘만은 괴롭히지 않겠다. 루비 가자 가자. 루비. 아, 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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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까지!